작업 중이셨습니까? What's up? 아니, 네 거. 마스터. 룩. 온 것 때문에. 태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유아라는 곡도 쓰고 이번에 룩도 같이 작업을 하고요. 주로 갓세븐 걸 많이 해요. 저희가 테마를 좀 짜왔어요, 형. 갑자기? 뭐... 뭐 얘기해야 돼. 해야 돼. 열정이 보이네요. 이거 쳐볼래? 아!". 아... 오우.. 좋네. 오우, 좋네. 이거 근데 이정도면 끝난 거 아냐? 나 되게 오픈마인드야. 오픈마인드야. 멤버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네 아 좋다 가이드를 한번 해봅시다 가이드 가이드 여기까지 일단 좀 잘라서 갈게요 노래 잘해 진심이 돼요? 아니지 사랑한다 제가 가이드 썸팅 되게 잘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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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단어들이 많을텐데 내가 멋지면 돼 아니 에이니띵 같은 거 되게 설마했어 썸팅 왕말이 막 가상 없이 그냥 큰 말만 버리는 거죠 지금 근데 자기마다 독쓰는 사람마다 있어요 그 워드가 네 김정수 씨는 뭐예요? 저도 가지고 그러다가 Something 좀 많이 들어요, Something 뭐, Because, I miss you, So I don't care, 막 이런 것 같아요. 화사는 뭐가 있어요? 저는 그냥 베이비, 베이비. 베이비는 너무 이렇게 입에 착, 착 잘 달라붙잖아요. 옛날에 이승철 씨는 스타라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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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라이트. 입에 딱 붙는 듯이 있나봐요. 그래서 보통 저렇게 하면 저 가사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어울리면 쓸 때도 있어요.